큐보 태블릿 스마트워치 30일간 최저가 큐보 탭 50은 성능, 화면 품질, 배터리 수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리뷰를 받고 있어요. 사용자들은 탁월한 작동 성능과 멋진 2K 화면에 대해 칭찬하고 있어요. 또한 75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. 빠른 CPU와 16GB RAM 역시 많은 이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. 전면 5MP 후면 13MP 카메라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. 전체적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큐보 C3 스마트워치를 사용한 고객들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다양한 추가 스트랩이 제공되어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배송이 빠르며 패키지 손상 없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점이 양호하게 평가되었습니다. 시계는 충전 후 잘 작동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다만 어플리케이션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견고한 제품으로서 만족스러운 붐의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큐보 탭 20은 디스플레이의 선명함과 오래가는 배터리 수명이 인상적입니다.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와 옥타크워 프로세서가 순조로운 성능을 제공하며 4GB RAM 및 64GB 롬으로 용량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후면 13MP 카메라는 고화질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하고 GPS 기능도 탁월합니다. 다만 물류 문제로 일부 고객들의 제품이 지연되었다는 리뷰도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큐보 탭 20은 영화 감상이나 업무용으로 활용하기에 탁월한 선택지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